안녕하십니까 복세주인입니다. 메르하바살람 할로 오늘도 기타 강좌 영상입니다. 오늘 간단히 드릴게요. 오늘 우리 도리님의 밤이라는 노래를 강좌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노래 한 번 강좌하려고 노래를 들어봤는데요. 옛날에 어떤 영상 클립에서 본 것 같아요. 도리님이요 공연하시는 뭐 그런 영상이었는데요. 관객분들 앞에 두고 막 멋이기 같던 이 밤 하니까 관객분들 다 같이 밤 이렇게 대창을 해주시는데 정말 멋있더라고요. 고기도 해봅시다. 대박! 감사합니다. 우리 이것만 하면 됩니다. 우리 도리님의 밤 신분한 게 있습니다. 뭐랄까요? 아께보 깻잎볼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꼬꼬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특기를 확인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잡아야 되는 코드 나와있고요. 역시나 이렇게 코트 펴로 드리니까 두 중에 무기 편하신 걸로 보시면 따라오시면 될 것 같은데 맛부터 보여드릴게요. 셋, 넷! 이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은 벌써 완 마셨을 거란 말이죠. 오늘의 경우의 수 세 가지 알려드릴 거예요. 방금 쳐드린 게 경우의 수 1번인데요. 요거 조금 어려워서 못 치실 것 같은 분들에게 이러한 경우의 수 2번도 있습니다. 그리고 3번까지 해가지고 총 3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잡으시고요. 해보실 건데 정 모양은 요렇게 됩니다. 저랑 똑같이 잡으시는 게 제일 좋으실 거예요. 1번 손가락으로 4번 줄 누르시고요. 2번 손가락으로 3번 줄입니다. 그다음에 3번 손가락으로 1번 줄이고요. 마지막 4번 손가락으로 여기 2번 줄 잡아주시는 겁니다. 요거는요. 이게 D 코드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D 폼이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요렇게 잡아주시는 겁니다. 코드 이름 옆에는요. 오른손 치는 줄 번호 4, 3, 2, 1번 줄 치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 코드는요. 요렇게 잡아주실 겁니다. 요거는 B-7 코드인데요. 4, 3, 1 쳐주실 거예요. 역시. 다음 코드는 요렇게 잡아주실 겁니다. E-7입니다. 다음에는요. C 코드인데요. 모양이 조금 특이하죠? 총 모양 저처럼 잡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말고요. 손가락 이렇게 편하게 계시면 되는데 잘 보이시라고 이렇게 잡은 건데요. 전의 코드에서 바로 편하게 바뀌시려면 요렇게 잡으시는 게 좀 편하실 겁니다. 똑같이 5, 3, 2, 1입니다. 요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먼저 요렇게 G 코드 잡으실 겁니다. 어떻게 칠 거면? 4, 3, 1, 2, 3. 요렇게 써주실 겁니다. 리듬은. 요런 느낌이에요. 4, 3, 1, 2, 3. 쉬고. 4, 3, 1, 2, 3. 쉬고. 이 짧은 쉬고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치면 하나는 누구한테 몰라요. 그래서 4, 3, 1, 2, 3. 4, 3, 1, 2, 3. 요렇게 치는 거예요. 코드만 잡으실 줄 아시면은요. 정말 쉽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비만의 삶을 잡으시고. 요렇게 똑같아요. 4, 3, 1, 2, 3. 4, 3, 1, 2, 3. 그렇죠. 리듬 똑같죠. 다음에 비만의 삶을 잡으시고. 4, 3, 1, 2, 3. 4, 3, 1, 2, 3. 손가락 이렇게 4개만 이용하시는 겁니다. 검지, 검지, 중지, 약지. 그 다음에 C 코 잡아주시고. 5, 3, 1, 2, 3. 5, 3, 1, 2, 3. 요렇게 쳐주시는 겁니다. 코드 잡으실 줄 알고 리듬 숙지 하셨고. 오른손 치는 줄번호만 아시면은 충분히 가능하실 건데. 손가락 요렇게 잡는 게 좀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경우의 수 1번을 못하겠다 하시는 분은요. 경우의 수 2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드를 요런 식으로 잡아주실 거예요. 첫 번째 G 코드입니다. 그렇죠. 6, 4, 3입니다. 1번 주 일단 스트로크 할 거기 때문에 안 나게 막아주시는 건데요. 뭐 1번 손가락 아래쪽으로 건드려주시면 소리 안 납니다. 다음은 B-7입니다. 5, 4, 3, 2 치실 거예요. 그렇죠. 다음은 E- 잡아줄게요. 그렇죠. 여 quotes. 다음의 C코드입니다. 5, 4, 3, 2 Scripture 입니다. 이거입니다. 리듬은 똑같아요. 요런 느낌을 써주시는데. 6, 4, 2, 3, 4 6, 4, 2, 3, 4 5, 4, 2, 3, 4 6, 4, 2, 3, 4 6, 4, 2, 3, 4 6, 4, 2, 3, 4 6, 4, 2, 3, 4 5, 4, 2, 3, 4 5, 4, 2, 3, 4 6, 4, 2, 3, 4 요렇게 쳐 주는 겁니다. 코드 음역대만 좀 변하는 건데요. 1번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요거 하시면 됩니다. 요걸로도 충분히 느낌 나시니까 노래 틀고 하는 모습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눌러보시면 있으실 겁니다. 여긴가? 여기입니다. 암튼 이게 2번입니다. 말 하나 하고만 해볼게요. 셋 넷 요렇게 쳐주시는 게 경호의 수 2번입니다. 말씀드렸지만 경호의 수 1번과 경호의 수 2번은요. 리듬이 동일합니다. 코드 음역 때만 다른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경호의 수 3번입니다. 요겁니다. OX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는 뭐라 그랬습니까? 치시면 됩니다. X는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무조건 다운로드 다운로드 순서니까 오른손 멈추실 일이 절대 없습니다. 자 한번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OXXX OXXOXOOOX 마지막에 OXOO 마지막 O, O의 점점 있잖아요? 그거는 코드를 거기서 바꿔주면 됩니다. 코드는 똑같이 이렇게 G, 그렇죠? Bm, 그 다음에 Em, C에요. 자 근데 이제 코드 한 번만 다시 줄 건데요. G코드 1번 줄 소리 안 나게 막아주시고요. 5번지도 소리 안 나게 막아주시거나 두 번째 프레스 누르세요. 제가 코드 표현은 5번 줄 안 했는데요. 그냥 누르실 수 있으신 분들은 센실끝을 누르세요. 1번줄 소리만 안 나면 되시면 됩니다. Bm 주교에 1번 손가락이 누워가지고 6번줄 찔러주세요. 그래야 6번줄 소리가 안 납니다. 1번줄도 안 나게 새끼손가락 살짝 누우시거나 뭐 여기 1번 손가락 아래쪽으로 건들어주시면 소리 안 납니다. 5, 4, 3 이만하게. 2m은 다 안 하시면 됩니다. C코드는 잡으시고 5번줄 아니 6번줄 엄지로 막아주시면 됩니다. 이게 C코드입니다. 이렇게 코드 4개 완벽하게 다른 잡다한 소리 안 나게 만들어주신 다음에 스트로크 하시면 더 깔끔한 소리 납니다.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코드 하나당 요 스트로크 해주시면 됩니다. 가볼게요. 3, 4. 마지막에 잘 보세요. 바꿔주시고 Bm7. 바꿔주시고 Bm 그쵸? 천천히 해볼게요. 바꿔주시는 거예요. 방금 2개 다 딱딱 치는 거죠. 바꿔주시고 이런식으로 쳐주시는 거예요. 좀 빨려보면 3, 4. 이렇게 쳐주시는 게 경호의 수 3번입니다. 이렇게 경호의 수 1, 2, 3번 가지고 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은 하나하나 하시고 마스터 하시고 천천히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노래 틀고 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경호의 수 1번입니다. 1, 2, 3, 4. 이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경호에서 2번 하시면 돼요. 보낼게요. 여기. 3, 2, 3. 오늘 힘드시죠? 다시 승리하고 경호에서 1번으로 할게요. 자 이제 견고수 3번 갑니다 경양 스로끈 스스로끈 선금반 세븐 다시 결론스 1번 강음은 G 한번도 있었어요 이제 이상하신 분들은 이렇게 저는 이게 편하지 않네 오늘 세븐도 방송 좀 보여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여 드릴게요 간다 이제 경호 3번 나올 것 같아 대가리 흔들어 여러분들은 실크 잡아주시고 하고 싶으세요 마지막은 경호에서 1번 턱은 2번으로 하면 되는데 저는 2번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치시면 우리 도리님의 밤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력에 맞게 결정하셔서 연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시나 않으시면 궁금한 거 생기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크루슈스 안녕히 계세요 아크루슈스